대당과 서역이란 대당, 당나라의 정체. 우리는 대당 서역기를 현 차이나 당나라의 현장법사께서 신강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로 순례를 다녀온 것으로 이해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스키타이, 키타이가 샷가트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귀셨던 것으로 그것이 고려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현장법사의 나라인 대당이 바로 키타인 스키타이 고려입니다. 현장법사는 결코 현 차이나와 인도에 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스키타이 코리아의 지명들이 현 차이나 신강중앙아시아 인도에 조작 이입되었을 뿐입니다. 대당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역사를 복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선 대당 서역기의 주인공 형잔복사의 당나라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당나라란 당지역을 기반으로 황제국 수나라를 장악해서 나라를 권국했기 때문에 당나라가 되는 것은 조선의 중앙왕주의 군명인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단고조 이온은 중국 당나라의 초대 황제이다. 자는 숙독이고 농서성기 출신의 선비적이다. 8세의 아버지 이병이 죽자 당국공의 자리를 계승했다. 이온의 어머니의 동생 즉 이온의 이모가 바로 수문제 양견의 아내 독고 황후이다. 그러므로 이온은 취향제 양강의 이종사천형이 되는 셈이다. 우선 당국조 이온의 고향 농서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황해도 서흥의 군명은 오곡 우찬타당 오관동주 농서 서성옥곡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서흥의 군명이 당국조 이온의 고향 농서입니다. 상기 황해도 서흥의 군명 서성이란 서주 서산에 있었던 성이 서성입니다. 충청도 서산의 군명을 부성기군 서령 서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서산의 군명이 서주로 충청도 서산의 군명 부성은 부평에 있는 성이기도 합니다. 인천의 부평도읍의 군명을 주붓도장제수주 안남 계양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을 해양길주 옹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길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복주창령하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령의 군명은 하성하산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길주와 창령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창령이란 황제국 하나라가 시작된 곳이며 창령 성시가 탄생한 천주가 있었던 성도이며 비당금자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당고조 이온의 고향 농서가 천주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창령의 비밀을 살펴봅시다. 신중동국 여지순남 경상도 창령의 권치현역을 인용합니다. 삼한시대의 불사국의 땅이었던 창령은 신라진흥왕 16년에 신라에 합병되었으며 비사벌군 또는 비자베군이라 불렀다. 경도광 때 황군으로 계칭했다가 고려태정 때의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국민왕과 함께 개혁을 펼치다가 희생된 신돈이 이곳 영산에서 태어났다. 창령군 성상면 덕공리에 있는 천왕제는 상가복에서 경북 청덕은 두공리로 이어지는 고개로 옛날에는 고개가 하도 험해서 천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었다고 하여 천왕제 또는 천왕현이라고 부른다. 창령의 권치현역에 등장하는 천왕제라 이곳의 지금거리에 있었던 천왕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상기와 같이 천명이 넘는 고개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천조가 있었던 창령에 가까운 곳에 부처님인 천왕님들이 계셨던 곳이 있었습니다. 이 당나라 공국의 기반인 당국공인 당지역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성당은 익주강령영재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영주익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익산의 군명을 금마익주라고 합니다.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이 당고조 위원의 봉지 당국에 있었던 당성으로 탕구르 탕구르인 천왕님에 계셨던 용성의 다른 이름이 당성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남양과 남원은 동일한 지역입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 용성은 또한 천왕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으로 역사 속 서울의 용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615년 이원은 퇴원에서 유수로서 근무하게 된다. 이때는 양광의 사치와 토목공사가 절정을 달아났던 때라 많은 양민들이 처참히 죽어하고 있었다. 617년 결국 중국 각지에서 반란이 터지고 이원 역시 반란에 가담했다. 이원은 수혜수도인 장안로로 들어가 황제인 양광을 죄에서 물러나게 하고 황태손인 양유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 또한 자신은 수나라의 대승상이 되었다. 이때 양광은 자신의 별장에 있는 강도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듬해인 618년에 자신이 믿었던 부하인 우문하급에게 암살당한다. 이원은 이 소식을 듣고 황제인 양유에게 형식상의 선양을 받아 당나라를 공국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가 당나라 첫 번째 황제의 고조이며 연호는 무덕이라 썼다. 당고조 이원이 당국공에 봉해졌는데 태원유수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국이 태원이었던 것으로 태원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태원과 태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성태안자주자모라고 합니다. 황의도 문화의 군명을 문성유주시령골구라고 합니다. 함경도 문천의 군명을 매성문주이균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평안도 자산 황의도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문주는 조금 더 광역적인 표현으로 문주에 있었던 성이 문성이 됩니다. 이곳은 신시계천의 무대 환인 환웅 당군의 묘정과 사당이 있어 모든 사람이 참배 드리는 신성한 곳으로 그래서 이곳을 왕부의 고조국인 무와 비교해서 문이라 칭했습니다. 이곳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천축국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주였습니다. 문성이 군명인 평안도 자산의 불호를 인용합니다. 천왕사 자무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무란 평안도 자산의 군명으로 이곳에 천왕님들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습니다. 당성이 군명인 남양과 남원은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남원의 군명 용성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천조가 있었던 당고조의원의 고향 농서에 가까운 곳에 천왕님들이 계셨던 당성 용성이 있었고 이곳이 바로 당고조의원이 촌나라 황실로부터 받은 봉지당구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곳이 바로 당나라 현장법사의 방문 목적지인 전축국 서역 인도였습니다. 서역이란 대당 서역기란 현장법사가 17년 동안의 인도여행 중에 견문을 이야기한 곳을 제자 병기가 646년 당태종의 측령에 의해 편찬되었다. 당태종은 장안 한양을 기반으로 했던 왕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법사께서 방문한 서역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친일파 시인 서정주의 귀척도를 인용합니다. 서정주 귀척도 눈물 아롱아롱 피리불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오는 서역 산만리 신옥기 여며여며 가옥시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초 산만리 친일파 시인 서정주의 귀척도에서 코리아코드 귀척도를 새 울음소리의 의성으로 처리했습니다. 코리아코드를 새 울음소리로 벌레 숨겼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주목과 주의를 요하는 대목입니다. 소적새 혹은 접동새는 소적소적 접동접덕 두견두견 혹은 소적다 소적다 하고 울지 귀척도 귀척도 하고 울지는 않습니다. 현장법사가 방문한 서역을 파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혼이 깃든 이 파척을 얽은 것이 귀척도로 그곳 파척인 서역을 이곳 반도에서 산만리 서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귀척도를 살펴봅시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시니마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시니마 신옥기 여며하며 가오시피니마 그님께서 귀척도 귀척도 하고 목매 울면서 외친 귀척도를 나도 초롱의 불빛 지친 밤 하늘 구비구비 운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안위 솟는 가랑 눈이 감겨서 제피의 치안새가 귀척도 운다. 나는 척도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올롤이 아로색인 육날 매트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하면서 아쉽게도 님을 보낸 곳을 회안을 품고 피울음을 운다. 그래서 더욱더 반많은 귀척도를 울면서 외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님도 귀척도의 피울음 소리를 울고 가시고 나도 피울음을 울면서 귀척도를 외치지만 나는 딸랑 피울음을 우는 울음 하나로 코리아를 중앙아시아 파축에서 산말리 쪽 반도로 옮겨버렸습니다. 도대체 파축이 무엇이길래 미당이 이렇게까지 희한을 품고 아파하면서 노래할까요? 중국 25사와 중국 고공 지명 대사전에는 파축을 현 중국의 사천성 성도로 조작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 섬사성의 소안에서 사천의 성도까지의 길을 척도라고 조작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미당의 귀척도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옹변적으로 설파해 놓았습니다. 진달래에 꽃 비어오는 서역 산만리 다시 오진 못하는 파축 산만리 우리는 이 시 귀척도의 의미를 한을 남기고 죽어서 서방 정토로 가신 힘에 대한 흔한 섞인 그리움 정도로 배우고 이해해 왔습니다. 조선의 중앙 왕조인 당나라가 있었던 곳이 한중의 관중이며 그곳의 현장 법사께서 지금 고리에 천주가 있었던 파축 서역을 방문한 방문기를 역사와 지리적인 조작을 가해서 전 차이나에서 흰강 중앙 아시아를 거쳐 현 인도를 방문한 것으로 역사적인 내용과 지리들을 모두 조작해서 이입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나열된 지명들을 모두 우리의 지리지인 신중 동국 여지수남을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